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게 배우고 멋지게 수입 보자 오늘의 년 황주명 네 오현준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금 멘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날씨가 오늘 덥습니다 네 엄청 더워요 진짜 제가 날씨가 덥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제부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겉옷을 괜히 입고 왔어요 오늘은 아 근데 겉옷을 원래 우리 방송할 때는 항상 입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겉옷을요? 아 아닌가요? 아 이거 말고 이 겉에 있는 거 아 웹투도 입고 왔어요? 아 웹투도 입고 왔어요? 아 웹투도 입고 왔어요? 아 아직 가을 남자 컨셉이시군요 네 근데 사실 시장은 좀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차가웠는데 네 개인 투자분들 과연 이번 주 또 좀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시장 오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주는 진짜 수요일이 가장 관건이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수요일 날 현물 부분에서 외근과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선물 부분에서도 매도 포지션이 잡혀서 깜짝 놀랐죠 상당히 리스키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미증시가 좀 끌어올려지면서 또 받치기는 했어요 여기서 음모로는 나오죠 바이든은 주식을 분명히 할 거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한 번 받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번 받고 립서비스 해주고 주가 반등하고 이런 패턴인데 이런 패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경고등 하나 정도는 들어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100% 공감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기금의 국내 시장 순매도도 여전해요 어쨌든 국내 주식의 비중을 조금 1%포인트 정도 늘려서 가질 수 있게 상단을 조정해주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매도가 그치지는 않고 있어요 연기금 특성 자체가 원래 지수가 높을 때는 또 팔게 돼 있는 게 기본 로직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섹터별로는 이제 키맞추기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좀 못 갔던 게 올라와 주고 고점 종목 약간 부담스럽고 이런 패턴이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담이 좀 적은 종목을 보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경고등은 하나 켜졌는데 시장에서 이게 유동성은 다시 유입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주식 예탁금을 보시면요 70조 원대로 또 올라왔어요 굉장히 예탁금 중심을 되게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예탁금은 이제 개인의 돈이 아직은 풍부하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물론 요즘에 또 IPO가 또 이제 화랑이다 보니까 신규 상장 신규 상장 했다 하면 따상 가는 기업들 많습니다 최근 기업들도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IPO용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주식 예탁금으로 잡히는 금액이 60조 원대로 내려왔다가 70조 원대로 또 다시 복귀는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시장의 유동성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경고등은 하나 켜졌지만 유동성은 아직 좀 풍부하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장이 꺾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는 다음 주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지난주까지는 이제 별로 없었는데 이번 주의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할 매수나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리스크를 좀 분산시킬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표님의 한 주 동안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경고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음모론을 펼치면 바이든이랑 파월 의장이랑 다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위치에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겠죠 좋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원래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결국은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물가상승 리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금리 인상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잠재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점점 약발이 안 먹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까지는 괜찮지만 세 번부터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장이 얼마나 그 말에 대해서 믿냐 신빙성 있게 듣냐 이 부분인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면 신뢰가 좀 떨어지긴 하겠죠 그렇죠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항상 제가 들어요 삼성전자 쉽지 않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500조 딜레마라고 하면서 계속 삼성전자 아쉽지만 조금은 늦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대한민국 최초는 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삼성전자 다 간다고 할 때 저만 안 갈 수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이번 주도 좀 지지부진했죠 왜냐하면 그 500조의 딜레마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가 푸드옵션이 저도 되게 걱정됐던 게 이제 같은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푸드옵션이라는 건 사락을 방향을 보는 포지션인데 외국인이 4월 20일에 대규모 순배수가 나와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하락장 갈 수 있겠다 근데 바이든이 구출한 겁니다 이거는 이건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번에는 바이든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왜 제가 위험했다라고 그러냐면 5일선 이탈하자마자 바로 12선 이탈했어요 12선 이탈하면 이 12선이랑 갭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 폭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어요 근데 딱 그걸 느낀 거야 그러면서 느낀 거죠 말을 잘해야지 느낀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 시장 보게 되면 바이든이 혼자 다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동성을 볼 때 가상화폐 시장을 어쨌든 보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가상화폐가 조금 안 좋기는 해요 비트코인이 우아양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다음 주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추세를 깬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가상화폐 쪽이 좀 흔들린다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가상화폐 가격의 추이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